어 안녕하십니까 최재현 변호사입니다 예전에 한번 맛보기 영상으로 저희 사무실 보여드린 게 있는데 오늘은 저희 사무실 본격 파헤치기 저희 사무실 위치는 법원 바로 앞에 법원에서 걸어서 얼마나 걸릴까요 한 2분 1분 굉장히 가까운 저기 보면 협성프라자 7층에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네 여기가 저희 사무실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부산 사무소고 서울 사무소가 따로 있습니다 부산 사무소 인테리어가 더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계신 두 직원분이 계시고요 카메라에 찍히는 걸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셔서 저 방부터 한번 가보시죠 전에 공개하지 않았던 드디어 오픈하는 제 방입니다 짠 여기가 제 방입니다 일을 하고 있었는데 두 면으로 창문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제가 보는 책이랑 사건 기록들 그리고 제가 그동안 받았던 위촉장 이렇게 훈장 같은 것도 있고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자랑스럽습니다 우수 변호사 상 받았던 거 위촉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올려놨습니다 중요한 물건이 하나 있는데요 공기청정기입니다 사무실이지만 백색가전 LG 예전에 저희 사무실은 건너편 건물에 있었거든요 조금 더 여기보다는 좀 협소했고 여기 공간은 전반적으로 보시면 조금 넓고요 고객분들도 오시면 회의실이 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도 같이 하는 공간에서 회의도 할 수 있고요 상담하시다가 좀 쉬어갈 수 있는 공간 잠깐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조금 편안하게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마음도 좀 풀고 가실 수 있게 저희 인테리어를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 휴게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휴게실 옆에 변호사님들이 근무하고 계시거든요 여기가 저희 휴게 공간인데요 커피 머신 그리고 재빙기도 있습니다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수 있습니다 결명자 제가 좋아하는 결명자 차를 만드는 커피포트입니다 결명자 제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망의 휴식 공간인데 여기 키포인트가 이겁니다 네 이게 로봇청소기인데 이거 왼쪽 거는 청소를 하는 거고요 오른쪽 거는 물걸레질을 하는 청소기입니다 저희 만큼 열심히 일해서 항상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은 제가 살았던 LA 할리우드 디비에서 찍은 거 그리고 LA 북쪽 도로 사진인데요 볼 때마다 다시 LA 한번 더 가고 싶습니다 저희 스피커도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좀 쉴 수 있는데요 이 스피커는 제 동생이 선물해 준 겁니다 잘 접고 있어 여기는 처음 들어오셔서 바로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 잠시 기다렸다가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편하게 쉬시면서 그림도 보실 수 있고요 제가 선물 받은 그림인데 해바라기 돈이 들어온다는 해바라기 그림이고 이것도 유명한 작가분의 그림인데 이건 프린팅 된 거긴 한데 그림이 예뻐서 구입을 하나 해놨습니다 이게 하나 했습니다 저희 작지 제가 나온 작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젊은 법조인입니다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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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온 건 아닙니다 제가 아직은 건 아닙니다 여기가 이제 탕비실 전에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여기 라커 냉장고고 정수기 청소기 청소기도 LG입니다 코드리스 코드리스 엄청 좋은 거예요 이거 다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이라이트 사무실은 잘 없는 세탁기입니다 웬 사무실에 변호사 사무실 세탁기가 있냐 직원들 손에 물을 붙이지 않겠다 괜히 행주 빨지 마라 세탁기 돌리면 되는데 그럴 시간 아깝다 그래서 세탁기를 엄청 좋아합니다 아 이게 뭐냐면 세스코입니다 크 바퀴 박멸부터 공기청정에 공기설균까지 가능한 세스코 안전하게 편안하게 상담하고 가실 수 있도록 안전하게 안전해야죠 안전해야죠 저희 테라스 밖에 멀리 다른 건물도 보이고요 바람을 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 법무부인 CU가 부산사무소를 오픈하면서 이렇게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상담하실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오셔서 고민 상담도 하시고 걱정거리를 해결하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사무실은 빠르고 정확하며 가장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